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영화를 보고 정보를 주고받고 함께 소통할 수 있게 하는 힘. 그 중심에 한류가 있습니다. 당신이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류의 현장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. 바로 K-콘을 통해서. 2012년 탄생한 K-콘은 5년간 놀라울 정도로 성장하여 매년 더 많은 사람들을 한류라는 끈으로 단단히 묶어주고 있습니다. 감동과 환희의 순간이자 함께 즐기고 체험하는 축제. 꿈에 그리던 만남이 이루어지는 현장. 정말 놀랍고 멋지지 않습니까? 그리고 드디어 오늘 밤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화려해진 K-콘 2016 LA가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. 지금 바로 이곳에 집니다. 이곳에 집니다. 이곳에 집니다. 액터 이민호 네 안녕하세요 LA 텐니어 여러분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배우 이민호입니다.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게 돼서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. 네 한류 성장에 큰 역할을 해온 세계 최대 K-컬처 페스티벌인 K-콘이 올해로 5년째를 맞이했습니다.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또 끊임없는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.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여러분들의 함성에 K-POP 아티스트 분들이 정말 큰 힘이 날 것 같습니다. 이제 곧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무대가 시작이 될 텐데요. 이 무대를 기다리신 만큼 큰 함성을 보내주시면 K-콘 2016 LA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밤 이곳을 뜨거운 열기로 가득 채울 최고의 K-POP 아티스트 분들을 소개합니다. 오늘 밤 이곳을 뜨거운 열기로 가득 채울 최고의 K-POP 아티스트 분들을 소개합니다.